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우리 아저씨 사주 좀 보러 왔어요. 저기 며느리 될 애랑. 그래요? 너 뭐 결혼 사주 결혼하려고? 날 잡으려고? 네. 잘 만나. 일단 여자애가 괜찮은 거 한번 봐주세요. 잠깐 써주세요. 사주를 봐 달라면 사주를 주고 봐 달라고 그래야지. 뭐가 문제일까? 이거 쓰기도 전에 너무 기분이 좋고 둘이 너무 천생연분처럼 정말 너무 누르르 하는데 좋아요. 둘이 잘 맞아요? 네. 제가 보기에는 여자애가 남편은 받들 얼굴도 아니고 뭘 받들 얼굴이 아니야. 지 남편, 지 애인이라 그래야 돼. 지금 현재까지는. 너무 잘하게 보이고 또 리더도 잘하게 보이고 또 여자로서 당겼다 놨다 지었다 놨다 그런 것도 되게 잘하게 보이고 난 너무 둘이 너무 친하게 보이는데 그래요? 응. 이거 보기에는 환경도 그렇고 큰 환경도 그렇고 지금 애가 좀 건강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걱정이 좀 돼서 왔거든요. 그 개인상은 언니가 개인상이고 그 개인상은 언니가 개인상이고 이 아이는 웃음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. 잘 웃기는 하긴 하는데 나는 좋은데 나한테 궁합을 받으려고 오셨잖아 나는 좋아요. 이 아이들이 둘이서 뭐 더 이상 뭐 험을 잡을 거야 험 잡을 게 없어 보여요. 여자아이 직업도 좀 웬만한 괜찮을게 보이고요. 아들 때도 이 여자아이를 너무 사랑할게 보이고요. 엄마가 너무 감인 반응 아닐까 싶어. 그래요?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 애가 다행이 생겼는데 엄마 이 아이 계론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? 아니면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? 왜 그러세요? 뭐 아니 안 시키고 싶다기보다 더 좋은 너 혼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긴 느껴지는데 그냥 엄마가 이상하게 자식을 좀 놓기 싫다 그런 생각 뭐 어느 부모나 시어머인자는 다 그러더라고 내 아들이 세상에 제일 잘난 것처럼 내 아들은 조금 더 맨홀이한테 또 내 다른 더 나은 사이한테 근데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. 오늘 내 스테이지고 저한테 점을 벌어 오셨으니까 말한다 했잖아. 이 아들은 문제가 없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살아도 앞으로 이 아들의 인생은 괜찮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엄마가 인상을 개인상을 쓰시면서 자꾸 여기 막 미간상에 너무 안 좋거든 보기가요.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이상하네. 저희 동네 잘 아는 데서 한 번 할아버지한테 한 번 봤는데 둘이 자식 운도 없다 하고 아 또 짜증나네 그냥 그냥 그쪽에서 점을 봤으면 그쪽 말 믿으시고 여기 와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. 왜 자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점을 봤는데 어쨌는데 그럼 이 점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. 그게 되게 듣기 싫어요. 그쪽이 잘 마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저한테 보러 왔으면 저한테 일단은 왜 이상 제가 틀리더라도 왜 이상은 그쪽 말은 하지는 않아야 될 거고 한 번 또 물어볼게요. 이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조금 격이 틀려요. 네? 격이 틀리다고요. 아니 뭐 엄마가 자식을 다 사랑하죠.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엄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엄마가 당신 아들 본인 아들 네. 사랑하는 그 격이 틀리다고요. 혹시 아들로 보지 않고 남다로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 갑자기 훅 그래요. 네? 아니 뭐 큰아들이니까 뭐 아들로도 보고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. 사후정지도 모른 척하고 사후정지도 하지 마시고요. 내가 말하면 그게 아니잖아요. 정말 당신이 이 애를 아들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넘어서 사랑하는 우리 일명 말하는 남친도 보고 있냐고 저는 묻는 거잖아요. 지금 엄마 마음이 그렇다고요. 이 아들을 어느 여자한테도 놔두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럼 솔직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떼주실 거예요? 왜 떼야 되는데요? 지금 뭐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? 왜 떼줘야 되는데요? 아니 여자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나는 여자애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아들을 사랑하겠지 지금 그 뜻이잖아 아니 애미니까 사랑하죠 아 진짜 사후정기네 애미 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 그런 사랑을 보고 있냐고 묻잖아요 내가 그럼 말 꺼리서 그만 좀 붙잡고 아 사랑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? 아 아니 저기 떼 수 있나 나 좀 봐주세요 좀 아니요 붙여줄게요 내가 사주를 갖고 있거든요 미안하기도 사주를 썼네요 어떻게 하나 안 썼으면 모르겠지만 사주를 벌써 외워버렸어요 내가요 안 떼줄 거예요 네 엄마가 미절이에요?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? 엄마 맞아요?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우리 사랑하고 안 돼요? 아이씨 가요 가요 용 사장님 끌어내요